아 영화 시간 다 됐다.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빨리. 아 뭐야. 아 문을 왜 열어. 아 빨리 나와. 아 빨리. 아 똥 마려. 아 똥 마려. 더러워. 아이씨. 머리 좀 까먹을까. 아 머리 다 감았다. 아휴. 누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잘 돼. 아휴. 야 가현아. 너 빨리 일어나 안 나갈 거야. 아 씨. 야. 내가 깨울었지? 아 왜 나 아직 그래. 아 나 머리 안 감았는데. 기름 정리. 아 씨 이걸로 안 되겠다. 아 그래. 아 됐다.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어떡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늦었어. 늦었어. 가현아 먼저 나가 있는다. 아 알았어. 아 늦었어. 아 윽. 아. 아 어. 어떡해. 늦었어. 아anut Vermont bene에JA about resist. 아 활약하게 좀 expects. 오. 아 느끼가 빨리 나와. 아 알았어. 아 잠깐. 아. 언니! 정말?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늦었어! 간다! 늦었어! 늦었어! 핸드폰 어딨어? 여기 있다! 늦었어! 정신없어! 내가 입을 거야! 내가 입을 거야! 씨려, 내가 입을 거야! 내가 어제 먼저 찜했잖아! 먼저 입으면 임자야! 씨려, 내가 입을 거야! 몰라! 내가 입을 거야! 됐어! 내가 이리로 갈 거야! 나, 내가 준비할 거야! 나와! 저리가! 화장할 거야! 나 고데기할 거야! 고데기! 안 나와! 안 나와! 아, 딸이야! 언니! 괜찮아, 안 나와 봐! 미안해, 언니! 아, 진짜! 니가 자꾸 까불어, 이 기지배야! 아, 이거 놔, 진짜! 야, 이거 내가 준 옷이지? 당장 벗어! 아, 싫어! 똑같은 거 또 샀다고, 나 줬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벗어! 어차피 이거 언니한테 안 어울려! 자, 잘만 어울리거든! 무슨 소리야! 봐봐! 내가 입은 게 더 예쁘잖아! 내가 입은 게 더 예쁘, 기지배야! 내가 입은 게 더 예뻐! 아, 벗으라고! 아, 진짜! 야! 어째 아침부터 싸우고 그러냐! 아빠, 죽음도 못하게! 아, 얘가 짜증나게 하잖아! 뭘 짜증나, 얘? 야, 넌 언니한테 얘가 보여! 그리고 밖에서 얼마나 추운지 옷 좀 이렇게 입고, 바나나 입고 다니지 말고 언니 얼마나 조신하게 입었냐! 아빠! 어, 언니 얼마나 조신하게 입었어! 아빠! 아이고! 같은 옷이야! 자, 장난하지 마, 이놈 시키야! 이게 같은 옷이라고? 어! 이게 같은 매장에서 산 옷이야? 어! 리폼이나 수선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어! 그러니까 빨아서 쪼는 것도 전혀 없었고? 어! 어, 그래? 어휴, 우리 미숙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아빠! 아빠를 많이 닮았잖아, 이 시키야! 이게 더 닮아! 그냥 보지 말자! 아, 왜! 아,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래, 그럼 가지 마! 어휴, 야, 잠깐만! 우리 가현이도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어? 아빠! 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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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